아이는 한 명이면 충분하겠지? 야 너 좋아하는 사람 있냐? 그런 게 나한테 있을 거 같냐 크크 야 그래서 그 얘기 재밌지 않았어? 크크크크 응 왜? 응? 아 왜? 뭐가? 아 하지 말라고 크크크크크크 야 너 표정이 갑자기 왜 그래? 아니 그냥 크크크크크크 크크크크크 야야야 좀 이따 밥 같이 먹으러 갈래? 아 그 글쎄 야 얘 불편해하는 거 안 보여? 적군 좋아하려나? 해ak 해이 해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